안녕하세요 벤쿠버의 써니입니다. 오늘은 며느리와 같이 매물로 나온 집 구경을 왔습니다. 폴스 크릭을 바라보고 있고요. 왼쪽으로는 그랜빌 아일랜드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멀리 사이언스 월드까지 보입니다. 그리고 정면으로는 다운타운이 보이고 있고요. 3층 구조로 되어있고요. 옥상에는 조망이 좋은 넓은 테라스가 있습니다. 그럼 저와 같이 천천히 집 구경하시죠. 저도 많이 궁금합니다. 작은 소품들은 네가 같이 갖다 놓는거에요. 다 조금씩. 소피아꺼라고. 저는 자꾸 작게를 보면 내가 안 catch인 거야? 이제 내 집에서 사내만've invested. 아니가죠. 사내만 갖다 놨어요. 이거는 소피아꺼라고. 사람들은 당신 사회하고. 그래서 명함을 준거야. 하나는 없대지? 저기 소피아시이 같은 곳도 이게 사실은 소피아시이거든요. 이 컵도요 네 컵도 소피아가 아닌거에요 이 맥주, 사실 여기만 있잖아 이게 블루하고 노란색 위치 너무 넓어서 좋다 이게 텐인치, 아니 텐푸트 아 천장이요? 네 이렇게 이제 이게 하나씩 원투씩 내려가야 오늘의 A씨도 없지? 보통은 A씨잖아요 이렇게 내려가서 높아지는데 선풍기이 돌아가게 되는 하얘지 와... 이렇게 이렇게 스물다 그러니까 이런게 늘 미술이랑 다르다 이런거 이거를 푸는거야 우리는 푸는게 있어 우리는 가끔 어둡잖아 앞으로 그렇지? 헬로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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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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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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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